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진짜 1년 만에 이제 완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피니트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쫙 다 같이 나오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뵈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이죠. 인피니트가 연기 예능, 솔로, 유닛, 그룹 중에서 아마 이런 개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렇죠. 아니,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뭉치니까 기분. 저희가 원래는 같이 일곱 명이서 숙소 생활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나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인 활동을 이제 TV로만 보다가 오랜만에 실제로 만나면 어,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신기하다. 아니, 정말로요. 얼마 전에 송정훈 군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나서 저희끼리 쟤 진짜 사나이 나온 애 아니냐고. 연예인 보듯이? 야, 얘 진짜 사나이 나오네요. 제 열애 계속 당한 애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니, 이 페이트가 올해로 이제 데뷔한 지가? 5년 차였습니다. 5년 차. 이게 5년 차 때, 이게 사실 모셔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5년 차 때 해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인피니트, 괜찮아요 지금?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계약 기간도 좀 남아있고, 아직 해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5년 동안의 인피니트의 역사를 한번 짧게나 한번 쫙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래 분량이 처음에 비해서 제일 많이 늘어난 멤버. 성종 씨일 것 같아요. 성종 씨랑 성열 씨? 네, 성종 씨. 어떻게 늘어났어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원래 예전에 다시 돌아와라는 컴백, 아니 컴백 아니고 데뷔했었는데, 3초였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네 글자네요. 네, 딱 네 글자였어요. 다 거짓말. 그거였어요? 예전에 한창 그 아이돌 그룹들의 그 3초 가수 이런 말이 유행이었었거든요. 그 장본인이 여기. 제가 뉴스에 나더라고요. 이것도 가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레슨도 정말 많이 받고, 3초가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드러났어요. 지금 한 몇 초 정도 돼요? 지금 세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3초 정도. 지금 하는 분량 한번 해봐요, 지금. 아까는 다 거짓말, 이거였으면 지금은. 원래 다 거짓말하는데 지금은 뭐, 거짓말 저 달콤해, 입술은 견고 like a land. 여기도 있고 뭐, 난 마치 꿈인 듯이, 그대로 사라져. 이런 것도 있고, 네 더 많아요. 3파트가 있어요. 나는 하나만 하라고 시켰는데 2개를 해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카메라에 잡히는 분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 멤버. 거의 비슷했다가, 성규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성규 형이 센터 쓰는 것만큼 많이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센터를 정말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는데. 아니, 자꾸 우리 성규한테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인피니트 멤버로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쫙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했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통장이 늘어난 거. 오, 흔히 있다.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어, 주거래은행도 없었는데. 어. 오, 약간 전문용어로 나와.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 어. 지금은 VIP 회원이고요. 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멤버 전부가 회원이에요. 적금은 물론, 주택청약. 예금. 예금. 뭐. 펀드. 연금, 펀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 약간. 약간 불어올라 그랬디네. 저희가 사실 원래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일곱 명이 다 같은 VIP 창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성규 형이 먼저 갔다 와서 뭐 하나를 가입하고 오면 그 다음 간 친구가 앞에 오늘 뭐 가입했어요? 하하하하. 나도 그거 해달라고. 저도 그거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하게 되고 또 다른 친구 하나를 추천받으면 걔 뭐 했어요 하고 추천받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야 그건 좋은 거다, 그쵸? 되게 좋은 거죠. 서로 서로가 이렇게 약간 자극되고 약간 경쟁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운행가서. 누가 그러면 제일 그쪽에서 선두주자예요, 멤버들 중에서. 아무래도 애쉬가 거의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운행에. 거기가 시원하니까. 예, 예. 맞아요,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상품이 나왔나. 진짜 그런 거 좀 많이 벌어 다녔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쵸, 버는 것보다 쓰는 거를 더 자랑스러워할 일 중에 하나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해요. 맞아, 맞아.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러면 성종 씨가 개인적으로 5년 동안 가장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멘탈. 멘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몸이 먼저 행동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이제 좀 멘탈이 좀 강해지고 또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좀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뭘 좀 했어요? 말로? 사실은 성종 씨가 저희 회사의 중국인 가수분들과 함께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과 같이 레슨을.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피치 레슨을 받으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고 그렇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아 좋아요. 자 요즘에 진짜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막 전쟁처럼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막 쏟아지고 나오는데 멤버들끼리 있을 때 다른 팀들 무대에도 좀 보면서 분석 같은 거 하고 좀 그래요? 어때요? 동우 씨가 분석가예요 거의. 저 팀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단점이 있다. 분석을 굉장히 잘해요. 동우 씨 궁금하다. 매의 눈이에요. 어떤 팀들 그렇게 많이 분석해요 요즘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지금 걸그룹들을 좀 많이 보고요. 아 걸그룹 전문가예요? 요즘 또 걸그룹 대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나왔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전문가이시니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 먼저 시스타는 어떤? 시스타는 뭐 어쨌든 이제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이 넘치고 또 노래들이 하나하나 다 시원하다 보니까 어. 좀 그런 매력에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에이웨이. 에이웨이는 약간 노래 제목들을 보시면은 심쿵의 짧은 치마 뭐 단발머리. 전문가요. 노래 가사 아 노래 제목부터가 일단 단어가 좀 약간 치명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부터 끌리는 거죠. 오. 진짜 전문가인데? 네. 에이핑크. 에이핑크 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좀 나이 연령대가 좀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큼함이 무대에서 묻어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 그러면. 네. 동호 씨가 바라보는 인피니트는 어때요? 분석. 어. 좀 재수 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요. 제일 솔직하게 본인 생각 전문가시니까. 네. 보이그룹에 있어서 솔직히 이제 인피니트는 군무로써 여러분들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강점이 선언적인 멜로디와 약간 인피니트만의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돈까스집 가면 돈까스를 먹어야 되잖아요. 인피니트가 나왔으면 인피니트 이런 맛이다 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로 온 사람이. 술술 나오네. 아 뭐 멘트를 준비한 것 같아. 아니 진짜 제가 막 여쭤봤는데 술술 튀어나와요. 대단하다. 음악 평론가 정도 지금 수준이에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이제 인피니트가 5년이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딱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음악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유닛이나 솔로를 할 때는 굉장히 앨범에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인피니트 앨범에는 사실 저희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만드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해 주신 곡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이번 앨범 리얼리티 앨범의 타이틀곡인 Bad를 들려드릴 예정인데 저희 인피니트만의 강점인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음에 나올 때는 인피니트 멤버들이 더 많이 참여한 인피니트 완전체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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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나요? 동훈 씨부터 쫙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인피니트의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케치북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피니트의 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인피니트의 성규입니다. 네 식사는 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여러분 야식은 챙겨드셨나요? 인피니트의 우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발로 돌아온 성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성규입니다. 아니 진짜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스케치북에서 예전에 우현씨가 정말 우현씨가 평소 팬이었던 G.O.D의 손호영씨랑 같이 또 무대를 가진 적도 있었고 성규씨가 네네 제가 내래 김종환씨를 굉장히 좀 좋아해요.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무대를 둘이 같이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일단 G.O.D 선배님 중에 손호영 선배는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대를 여기서 같이 했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탑 프로그램에서 다른 아이돌분과 같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뭔가 호영이 형 나랑 무대 같이 섰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질투가 좀 났어요.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호야씨 땅을 지금 아까 또 춤을 막 격렬하게 추느라고 너무 핫하네요. 되게 남자답고 멋있잖아요. 약간 짐승 같은 느낌도 있고 과찬이십니다. 호야씨가 만약에 선배랑 같이 함께 스케치북에서 무대를 꾸밀 수 있어요. 누구랑 해보고 싶어요? 조금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네. 비주얼을 좀 중요시해서 비주얼 가수 유희열 선배님이랑 건방진도? 쉽지 않은 모델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10년 뒤쯤에 나중에 그러면 호야씨랑 저랑 정말 격렬하게 춤 콜라보로 한번 아 그렇지. 북유럽 댄스로 아 북유럽 댄스로 저랑 같이 한번 영배 씨랑 셋씩 한번 배틀 한번 붙어요. 알겠습니다. 소란의 영배 씨랑 애는 어떤 분과 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인디밴드 분들을 많이 좋아해서 어 옥상달빛이나 네 이제 제일빛 분들이나 이렇게도 좋았는데 다 여자분들만 이렇게 어 여자 그렇게 좋아요? 아 그냥 그냥 듀엣곡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아 남성적인 서정적인 그런 발라드를 불러보고 싶어서요. 어쿠스틱한 근데 어울릴 것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될 말씀을요. 아니 그러면 성종씨는 네 혹시 누구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인데요. 선배님이자 박효신 선배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거 효신씨 이 방송 되게 자주 본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오 네. 저 영상편지로 효신씨한테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영상편지로?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인피니트 막내 성종입니다. 어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이제 몸이 피로할 때 선배님의 야생아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좋은 곡들 많이 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어 제가 혹시 솔로곡을 낼 때 피처링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큰 바람 너무 큰 바람인가요? 네 정말 정말 같이 무대에 서 보고 싶어요. 선배님이랑 네네 효신아 효신아 혜열이 형이야 잘 지내지 여덟 나왔더라 보고 싶어 그래 안녕 아우 생각만 해도 정말 두 분이 함께하는 무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보면 네 노래 파트 전문 파트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분 한 분씩 노래에서 각자 맡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파트의 무슨 매력 같은 게 있다면 먼저 보컬이 우연 씨가 저는 일단 인피니트에서 좀 아련함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련함. 예를 들면 난 두려워 난 가질 내가 오우 야 이게 이런 것도 있고요. 매력이 지금 들어보니까 요한 게 있다. 동우 씨는 어떤 파트를 맡고 있어요? 모든 노래에서 좀 센 파트를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우연 씨가 날 두려워 하고 제가 이제 바로 바로 해줘 보세요. 난 두려워 난 가질 내가 날 흔들고 돌아서겠지만 가라 I'm betting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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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 맡고 있어요. 확 꺾인다. 확 꺾이죠. 확 꺾여. 확실히 본격적이죠, 친구가. 그러니까. 네. 호야 씨는 그럼 어떤 파트 전문이에요? 저는 사실 팀에서 좀 춤을 좀 맡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춤추기 직전 파트를 많이 맡고 있어요. 댄스 브레이크 전이나 시동 거는 거구나, 시동. 네. 얘를 한 번만 들어줘 보세요. 시동을 거면서 추까지 한 번만 연결해서 절대 그대로 못 보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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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게 동우 씨가 진짜 산만하게 춤을 추고 호야 씨가 렛츠고! 하고 춤추고 나서 그러다가 제가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잠깐 너네 쉬어! 하고 저 혼자 나타나가지고 애들은 춤을 안 추고 저 혼자 따라따란 Do you heal me? 하고 딱 가요. 맞아요. 그때 저희 가만히 했어요. Do you heal me?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으로 노래를 하는 우리 메인보컬 성규 씨. 어느 파트를 맡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지마. 잘라지 가지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곱 분께 다시 한 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인피니트 하면 정말 자로젠 듯한 칼군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이번에 얘기 듣게 태풍 안무가 역대급 고난이도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길래 뭐 동호 씨나 호야 씨가 얼마만큼 어려운 건지 살짝 보여주면 안 돼요? 맞배기로만 살짝? 네. 거기 불러주세요. 1절 1절 이거 이거. 갈게요. 눈에 담으 죄로 네 눈 속에 갇힌 나 네 보여요. 한 번보다. 멋있다.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밀고 당기기라고 하죠? 한번 보여줘요. 밀당 한 번만 보여줘요. 뒤에 가 한번 보여줘요. 뒤에 뒤에 밀당 네. 아 잘한다. 강약 조절이 되네요. 네 네. 약간 모든 약간 뷔페 느낌이죠? 모든 음식을 다 가져다 온. 아 난 지금까지 봤던 안무 중에 저렇게까지 이연걸씨를 능가하는 안무는 황비웅을 능가하나? 밀고 당기고 안무.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피니트 무대를 정식으로 처해볼 텐데 끝인사를 좀 해주세요. 성규 씨가. 아 제가 할까요? 네. 어 굉장히 오랜만에 또 1년 2개월 만에 저희가 앨범을 내서 태풍이랑 곡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항상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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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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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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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